홍천군 대해대책본부 홍천군 일대는 기상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상류계곡에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시위가 급하게 우러나고 있어 대피경보를 달려가오니 하천전에서 시설을 즐기시는 핸락객 및 야영객 여러분께서는 급식 안전지제로 대피 또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전에서 시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천전자들에게pen 더욱 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천전에서 시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